어휘가 없냐 길을 못찾은건가 그러기를 차라리 있는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올라가보자 근데 이쪽에 뭐가 생긴건가였더라 반대쪽이였다 뭐 야속이였으면 처음부터 내려온거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요 사이길인거같아요 파란색 조각은 뭐 이제 쓸일도 없을거같은데 쓸일이 없다기보다는 금방 모아도 될거같은데 이쪽으로 공구사용 가는게 더 빠를거같아요 그거보건 아직 발판도 안생겼으니깐 발판을 만들어줄 조력맞추기 발판을 만들어줄 해주신분이 남아있는지는 확실하게 모르겠네요 다이렐 그거보건 그거보건 파란색이였네요 마을로 돌아가죠 자, 이쪽에 들어갈 수 있게 길이 생겼으니까 들어왔고요 그럼 조개패는 몇 개야? 400개? 확실히 물속에서 좀 빨라진 것 같긴 한데 거의 게임 끝날테라 뭐가 닿지는 않네요 이쪽이었나? 공굴산 가는 쪽에 데크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기인가? 아, 팔 거 없다고 저번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기억력도 안 좋네요 가는 중간에도 데크가 있긴 할텐데 여기도 혹시나 해서 벽을 한번 쳐본 거고요 틴클한테 가서 몇 개 남아야 되나요? 한번 확인 좀 해보죠 한 열다섯 개쯤 남은 것 같긴 한데 한 열다섯 개쯤 남은 것 같긴 한데 뭐, 여긴 더럽게 뭐네요, 이쪽도 아, 뭐것도 없네요 헐, 틴클이 하나 갖고 있었어 게다가 빨간색이네요 아, 또 공굴산 아니야? 쟨 돈 주는 거니까 안 해도 그만이거든요 열세 개라고 합니다 설마 또 틴클들이 찾아서 가면 하나씩 꽂아주는 건 아니겠죠? 하나씩 꽂아주는 건 아니겠죠? 아저씨 혹시 있나요? 어, 있네요 그럼 열 두 개? 아까 땅 하던 곳인가 오오 한 번 더 한 번 더 안 해주시네요 자 나왔고요 어 여기 말고 퍼즈 쪽은 안 가긴 했는데 이쪽이죠 아닌가 어때요? 아, 저기 끝이구나 포장소 오랫 올해 오오 네 이게 왜 안되지? 끝날 때쯤 있는데? 자, 여기 두개고 대화 좀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멀죠? 검술교장이 이 하이라이 성에도 하나 있으니까 거기 좀 가볼게요 이쪽이 이구나 근데 성이 이렇게 몰래 살아도 되는 건가 어, 여기다 여기 어디냐 소로 있는데 그쪽인 것 같은데 세라 폭포네요 쓸데없는 얘기나 하셔서 좋은데 하나 더 있나요? 없네요 아이고 폭포로 가보자 여기는 위쪽이니까 아래로 떨어지려면 못 내려간다 그냥 불어서 다시 저 위로 가죠 동굴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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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굴이 높다 이게 더 빠를 테니까 가위를 깰 수 있으니 이게 머리에 쓰는 것도 깨네 어, 여기 킬 어, 예상 설마 아닌데 맞았어 뭐야 당황스러운 일단 이 오른쪽을 하는 방법은 이쪽인 것 같은데 어, 일단 여기 이쪽이 아닌가 보네요 아래쪽으로 가야되네 어, 일단 여기 아래쪽이면은 롯롯목자 쪽으로 돌아가는게 왓지템이 일로 왔구요 설마 젖소들한테 맞춰야 되는건 아니겠죠 어 어, 여기 뭔가 도장이 있네 어, 도장이다 음 근데 뭐지 검수를 다 배웠거든요 어 어 좀 빨리 차긴 하네요 좋은건데 조각 맞추기는 안해주시나요 선생님 조각 맞추기는 안하시나요 안하시나요 이쪽 이쪽 왔었죠 안간 곳 치안이었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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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닐 것 같긴 한데 문 딱 뜨질 않네요 패드에 면소들이라 혹시 하나 더 있니? 없네요 이쪽 가면 길이 없었던 것 같으니까 확실히 빨라지니까 좋긴 한데 이게 어디더라? 마지막으로 갔던 던전 앞에서 나왔으면 아니 그전에서 고스를 좀 더 빨리 잡았을텐데 아쉽네요 이 아래는 그냥 보무상자였고 아저씨는 끝내 안 해주시면 돼 공군산 가는 길에 있는 피콜들한테 해야 되나? 지금 해줄만한 일이 없어서 공군산을 한번 새로이 올라가 볼게요 이쪽은 뭐 안 가도 되겠고 너 혹시 안하니? 너 혹시 안하니? 나 jeep 마운트를 꺼냈습니다 마운트를 꺼냈습니다 마운트를 꺼냈습니다 나이다를 stun 나이다를 우리 자신을 자, 못 올라가네요 아, 이쪽에 구멍이 있겠죠? 여기 구멍 하나 있고, 올라가면 게이도 하나 있네요 이 정도면 좀 쾌적하게 걸어갈 것 같은데 다시 나오면 어, 있다 자, 없는 네모네요 대모가 이렇게 걸리적걸린 줄이야 이게 뭐지? 안원도 대비 나왔습니다 그냥 살아도 나름이 사라지면 주지 않을까요? 아, 없네 다 있네 잘 안 맞네 일단 녹색 네모가 필요하니까 몬스터를 좀 잡들니 연관 투어를 하던지 둘 중에 하나인데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려니 너무 귀찮은데 여기서 한번 고객님 여기에서 상비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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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상비하 서울난 안줄거 같죠? 결수없네요 이제 오빠 누구 가겠습니다 한 여간의 층으로 가기 전에 풀숨 베고 숙박이요 한 번만에 나왔으면 좋겠다 역시 안주네요 역시 안주네요 50높이봐 지금 한 3시간쯤 하고 있네요 또 안줬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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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는 확실하게 죽긴 하는데 가성비 별로 안좋은거 같긴 한데 일단 일어나는게 너무 느려 또 안줬어 나왔네 나왔다 나가자 아 아니야 그냥 가는 게 더 빠른 것 같아요 맵은 맵이라기보다는 점을 쪼개 놓으면 어떻게 찾으라는 건지 낭도 쓰고 넘어왔고요 나쿠로 나와서 여기 올라가고 있습니다 고기가 생겨서 조각맞축일이 거의 다 하고 있는데 아마 처음에 여기 왔을 때 귀찮아서 안 했던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꽤 오래돼 오래전에 일이라 기억은 안 나는데 일단 바로 앞에 생겼으니까 바로 먹으면 더 이상 그거지 그냥 올라온거지 그냥 올라온거지 그냥 올라온거지 아무튼 이쪽이 올라가면 피콜이 더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쪽도기는 거의 4쪽이랑 올라가긴 했던 거 같은데 아 여기서 바로 갈 수 있었네요 아 이제 여기 더 볼 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못 찾은 데가 10개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